안녕, 형선아. 여기 오시니 다 준비가 돼 있네. 하하하, 좋았어. 그렇지. 아, 광수를 그냥 기린을 시켰구나. 광수를 좀 따로 시킬걸. 아, 저기 광수는 뭔가 못 썼네.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 자리야? 아니, 자, 이거 우리 사람들 봐라, 야. 아니, 그런데 매기가 가능해요? 아니,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지겹진. 형, 이거 딱. 나 이거, 나 이거 뭐야? 형, 뭐지? 나 다시 초등학생 뭐야? 나 내 거 뭐야? 형, 초등학생 때 나는 뭐예요? 형, 초등학생 때 나는 뭐예요? 토시오. 형, 안녕하세요. 아, 형. 아니, 나는 저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형, 형. 너는 토시오인데, 토시오. 너 좀 재밌는 거 없잖아. 아니, 이게. 맥이 지렸다 그랬잖아. 아, 이거요? 어? 어, 너 맥. 아, 이거 맥인데? 이게 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맥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럼 난, 난 남잔데? 아,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토시오예요? 어, 안녕? 토시오 아니야? 야, 너 귀여워. 넌 옆방이야, 옆방. 진짜? 너 뭐야? 너 바뀌었어, 인어공지로? 맥인데. 모르겠다. 왜 맥이가 가슴이 달렸어요? 맥인데 여자야? 여자 맥이요? 어, 앙컷이래. 아... 어, 이거 진짜 춥겠는데, 이거? 이거 진짜 인어공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어공지인데. 그러니까, 인어공지인데. 근데 난 남자인데? 안녕하세요. 허진 오빠. 안녕하십니까? 여기, 여기.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 거지예요. 어? 오빠, 오빠 거지예요. 오빠 거지예요. 거지? 야, 내가 거지야. 형 거지? 형이, 형이, 안녕하세요. 형이, 형이. 어, 그래. 내가 거지야. 형 거지야. 형 거지야. 형 거지야. 아, 저거. 아, 댓글에 지석진 깡통 차는 거 보고 싶다고. 형! 상현 씨 성적이었다고. 상현 씨 성적이었다고. 상현 씨 성적이었다고. 석진이 형 깡통 차는 걸로. 야, 거지야. 형 거지야. 형 거지야 된 사람이 없으니? 그건 뭐야? 아, 내기인데. 하하하하하하. 여단 얘기예요.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라이브 하네. 오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귀여웠다. 오빠, 오빠. 너는 저 고양이 옷 입으면 돼. 아, 내로인데. 피키, 피키, 피키한 고양이인데. 귀여워요. 아, 귀엽네. 아, 나 귀여원도 좋아요. 아, 귀엽네. 아, 고양이가 됐네, 내가. 야,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귀엽다. 형, 오늘 저 금융광고 찍는 거 하고 좋네. 그렇지, 약간. 최대한 평범하게 했어. 약간 형 금융광고 느낌이 확 나네. 되게 신뢰가한다. 뭐야. 어, 성우야. 아. 주우야, 너는 저거야. 너는 가울라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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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가울라이스야. 너 그리고. 얘기해 봐. 너 얼굴에다 가울라이스 분담을 해. 알았지, 주우야. 가울라이스. 너 내가 주말 날에는 생각해서 뭘 하면 주우가 재밌을까 해서 가울라이스 생각하는 거니까. 가울라이스. 아, 성우. 가울라이스. 아, 성우. 설마 성우 이랬는데. 형님 전엔 남잔데 왜 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성우 오셨을냐고. 그냥 해. 그냥 하라고. 야, 너 뭐냐? 형 맥인데 왜. 왜 갈비씨가 됐냐고. 여자 매기가 왜 이렇게 떡 벌어진 거야, 어깨가. 야. 이게 별다른 분장 없어도 돼. 야 근데 맥이 같아. 맥이 같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방수야 일로 와. 안녕하십니까요. 안녕. 길이나 빨리 갈아입어라. 방수도 선생님. 얼굴에다가 이거 분장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거 옷을. 어 그게 뭐야. 진짜 빨리 해. 하기 싫으면 여러 번 이기시면 돼요. 이기시면. 오케이 한 판도 하자 한 판도 하자. 좋아. 뭐라고? 아 진짜 무서워 어떡해. 이게 이게 토심 맞아. 이게 거지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 아 좋다. 아니 이게 뭐야. 아 진짜. 좋다. 좋아 좋아. 한 판만 더 해. 야 한 판만 더 해. 야 진짜. 딱 한 판만 더 해. 딱 한 판만 더 해. 아 나 진짜 너무 해봐 너. 아 나 키가 막 키워야지. 아 나 키워? 너 얼굴 빨개서 분장해야 되니까 안 좋아. 딱이다. 야 한 판만 딱 더 해. 어? 한 판만. 진짜 딱 한 판만. 어? 내가 재석이 형 몰랐지 생각이 나서 그래. 아 지금 말부터 했는데 안 할까봐. 딱 한 달 안에 딱 한 번만 해. 나는 근데 나는 외계는 아니야 외계. 어? 애기도 아닌데. 안 된다니까. 딱 한 판만 더 하자. 나는 왜 왜 왜 앙컷이야 왜. 나 왜 앙컷이야 왜. 나 왜 앙컷이야 왜 앙컷이야 왜. 아 그게 뭐야. 나. 아 근데 고수명 속증 있어. 광수 오빠 얼굴이 나와요? 화면에 나오고. 나와야지. 못 놀자는 거야. 좋아하네 강원아 씨. 우와. 아 그게 아니야. 먹는구나. 다들 좋아하시네. 다들 좋아하죠. 진짜. 밑에서 일을 주니까 진짜 기름도 주는 거 같아. 야 뭐야. 기림먹어. 기림먹어. 좋아할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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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린이 내 손까지 먹었어. 부탁 안 하는데. 아. 전구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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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그냥. 진짜 알았어요. 아이씨. 진짜 안 거 같아. 행동 봤어? 아이씨. 더 창사님. 최우수상. 상이 내고. 아이씨. 러닝맨 지석진. 아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씨. 아 코를. 근데 코를 왜 올리냐? 그게 진짜. 굳이 코는. 굳이 코는 안 흘리잖아. 아 코는 왜 흘린 거야. 자 그리고 아직. 지금 뭐 결정적으로 지금 스튜디오 들어간 거 아니니까 너무 설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야 설치다니. 가만히 있는 거야. 설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석진이 형. 자꾸 카메라 있는데 찾아가시는데요. 가만히 계세요. 발 겁나 시려. 아이씨. 아 앰무새. 아. 됐다. 아 잘 나왔네 가은아 씨. 야 지호 나 잘 빠졌다. 더 이상 건들지 마 지금 지호. 전문용으로 잘 빠진 거야. 지호 건들지 마. 지호 좀 올라왔어. 지호 이쁘게. 마음에 들지 지호야. 너 작품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나 작품.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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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거품으로 계속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아 깜짝이야 씨. 아 지금 잘 나왔다. 아 너무 웃겨 근데 광수 형은 지금 멋있는데 오 난 멋있네 난 좋아 근데 이거를 세찬이한테 맡기면 안 돼요 세찬이가 또 아니 선생님 아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코를 여기 알지? 큰 색깔 이거야? 여기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해 아니야 맞아 그렇지 그렇지 코 라인을 해줘야 돼 요라 이리 가 이거 디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길 났잖아 이제 형 정도 좋아하네 또 잘 빠지니까 또 좋지 형 야 야 이거야 이거야 그래 이 정도 나가야지 더 삼성 내가 길이를 이렇게까지 해본 건 처음일 거다 와 완벽한 길이다 와 야 저 멋있다 이렇게까지 해본 건 처음일 거야 멋있데 갑자기 저기 대문이 참 깨지세요 진짜 스토리 야 기념사진 하나 찍자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 한 샷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잠깐만 이게 잠시만 잠시만 이게 한 카트야 안 찬네 내려가고 있어요 잠깐 좀 내려봐 한 카트 한 카트 어 야 괜찮냐 조심해 야 조심해 조심해 너 괜찮아 나 파주장 팠어 아 너무 무서워 아 이러라 아니까 사진 찍지 마 아 야 사진 찍어 하고 그래 이 순간을 아 야 핸드폰 나갔다 아 괜찮아요 핸드폰 나갔어 아 일을 진짜 못해요 괜찮아요 전 재산 나갔어 전 재산 아 괜찮아요 야 전 재산 나갔어 지금 핸드폰 작살났어 작살났어 지금 안 돼 갑자기 핸드폰이 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아 좋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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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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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린 봐 기린이야 사자야 뭐야 기린이씨 이게 사자야 그냥 떨어지면서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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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네 아 뭐야 이거 뭘 잘못해 아 저기 신발 신어 종국이 아 신발 있어요? 아 그리고 좀 미안한데 너 귀여운 거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귀여운데 너무 좋은데 형 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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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툼하게 올라간 고양이를 알지. 석진이 형 깡통찬 걸로. 아, 잘 나왔네, 가오나 씨. 이거 네 거다. 고양이 잡았다, 고양이 잡았어. 야, 저거는 뭐냐. 무슨 공연하러 가는 것 같냐. 무슨 공연하러 가는 것 같아요, 형. 무슨 연령고지를 이렇게 해. 무슨 연령고지를 이렇게 해. 야, 왜 한쪽 어깨 더 높고 한쪽 어깨 이렇게 낮은 거야? 동훈이 형이 좀 더 커요. 높아요.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 저기 소민이 횟대 올라가고. 아, 지만 멋있고. 전소민, 전소민. 너 진짜 거기 앉아있는 새 같아. 아, 웃겨. 자, 여기 저기 자리 배치를 좀 해 볼게요. 자, 기린이 저쪽 맨 저쪽으로 가시고. 어디요? 네, 옆으로. 기린 맨 옆에. 됐어, 거기 기린 거기 계세요. 네. 자, 앞으로 뒤로 도세요. 아, 이제 기린 돌아. 자, 그리고 고양이가. 네. 앵무새 옆에요. 앵무새 옆에요, 제가? 여기요? 네. 아, 괜찮네. 자리. 어, 그리고 약간 좋네. 중심 쪽이네. 나가! 나가! 너무 어렵겠는데? 어디 봅시다. 옆으로 누워야지. 옆으로 누워야지. 옆으로 누워야지. 옆으로 누워야지, 맥이니까. 근데 저 맥이 맞아요? 네, 맥이. 아니, 옷이. 옷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 자, 그리고 잠깐만 기린이 저 뒤, 저 사이에 가야 되지 않을까? 어디로요? 저 저기 앵무새하고. 헌혈이야, 헌혈. 와, 근데 이게 옷 중에 다 담겨? 잠깐만, 이쪽에 너무 많나, 사람이? 그래, 이쪽이 많지. 그럼 저쪽으로 다시 가자. 아, 형! 그럼 저쪽으로 다시 가자. 아, 형! 나를 왔다 갔다 시키지 마요. 이쪽에 너무 많잖아, 사람이. 아, 쉬는 일이 아니에요. 아, 거지 깡통에다 과자 놀았어요. 아, 거지 깡통에다 과자 놀았어요. 야, 빼! 왜? 아, 왜 빼라는 거야? 야! 아직 여기 와서 좀 과자 놀았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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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윙이 지금 리얼하게 해야지 지금. 배가 고파야 되는데 왜 거기다 과자 놀고 먹어. 아이, 정말. 자, 좋았어. 아, 니네 너무 귀엽다, 지금. 아, 니네 너무 귀엽다, 지금. 니네 너무 귀여워. 아니, 나는요. 어? 나는요. 넌 그냥 있어. 종국이 오빠 암무숙 선배님 같아. 옆에다 보니까 암무숙 선배님 같아. 옆에다 보니까 암무숙 선배님 같아. 아, 고양이가. 고양이가 잠깐 일로 와보세요. 어디요? 여기 그 거린이. 네. 거린이 귀엽게 키우는 고양이? 네, 네. 거린이 귀엽게 키우는 고양이? 네, 네. 아, 그러면 좀 누워주세요. 거린이. 됐어, 됐어. 아, 뒤엔 잘못 만나가지고. 석진이 형 지금 종국이 형 뒤통수 쓰다듬는 척만 하고 닿지는 않았어요. 와인만 했어, 와인만 했어. 자, 그러면 제가 딱 와서 이쯤 서야겠죠? 아, 여기네. 딱 센터에다. 보이나?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걸 하지 맙시다. 뭐요? 대사를 좀 줘요. 무슨 대사? 대사는 줘요, 12세라고. 오케이, 그럼 그 대사를 드릴게요. 12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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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관람과! 네가 해. 관람과! 12세 관람과. 관람과! 알았지? 자, 제가 딱 가서. 러닝맨은? 12세! 관람과! 관람과! 좀 더 크게 좀. 관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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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계세요. 그냥 종일 역할을 하세요. 아니, 그냥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관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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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관람과! 이렇게 하라고. 관람과! 자, 그만해. 그만해. 그런데 도대체 저 트루프는 왜 있는 거예요? 최우수준 트루프는? 트루프가 왜 있는 거야? 어쨌든 과거에 이런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 국종이는 무릎 꿇고 이렇게 할게.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손을 좀 핥고. 지금 둘은 좋아. 토슈오하고 지금 강원아씨 좋고. 자, 기린. 기린도 소리를 좀 내야지. 아니면 혓바닥을 좀 해야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좀. 네, 이렇게, 이렇게. 흥이해, 이렇게 하고요?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철을 그렇게 해서 연기를 좀 하라고. 내가 너무 센터 말고. 제가 키우는 거지예요. 제가 키우는 거지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딱히 저 거지. 왜요? 왜? 왜 고양이가 사람 키우면 안 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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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가요? 야, 런닝맨. 재석이 말 따라하고 그래봐. 런닝맨은. 따라하기 말.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러고 계실 때. 자연스럽게 계실 때 딱 제가 들어와서. 아, 그렇게 멋있게 들어와야 되니? 어? 런닝맨은. 런닝맨은. 아니지. 런닝맨은. 12세. 활라크. 알았죠? 아니, 네 말 따라하는 거야, 앵무새랑. 아니, 그건 재미없으니까. 아니, 그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연출하시지 그렇게 하세요. 아, 진짜 한 번 더 하자, 진짜. 아, 진짜 한 번 더 하자, 진짜. 아, 내가 또 이기면 어떡할 거야, 내가 또 이기면. 아유, 형. 자, 그리고 계속 소민이는 그렇지. 아, 그렇게 좀 해주고. 자, 그럼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준비. 오케이. 됐어, 됐어. 헤어.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형.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형. 아, 형. 갑자기 화장실 왜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게. 갑자기 왜 저래. 아, 미션 받았어. 미션이야 뭐야. 아, 나 지금 어지러워. 아 이거 되게 좋다. 야 이러면 원샷을 거의 못 받는 거지 우리. 오빠 여기 되게 좋아요 이제. 푸샷만 들어가는 거지. 일단 푸샷이에요 우리는. 야야야야 우리 저기 재석이 관람 갈 때 다 뛰어들어가자 저리로 카메라 샷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거 뭐 오래 안 걸리니까 바로 이제 한 방에 갑니다. 네. 딱 두 번째. 두 번 찍고 둘 중에 좋은 걸로 할게요. 네. 자 연습 해봅니다. 가요. 가자. 갑시다. 갑시다. 러닝맨은. 신세. 관람가. 아이고 재석 바보. 아이고 재석 바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좋다 좋아.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게 애드립이야? 시천의 문제야. 자 딱 두 번 간다 두 번 가. 좀 더 날개짓을 진짜 비상하듯이 하라고. 야 넌 큰 역할을 맡았다. 종민아 부럽다 야 날개짓까지 이거. 와 진짜 크다 역할. 자 그리고 국종이 이거 손 핥아주고 너 혓바닥 하고 있지. 계속하고 있지. 그렇지. 가훈아 씨하고 토시호는. 아 그렇지. 어. 자 그래. 야. 그 가지를 왜 풀어 네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외로운 자리에요. 야 솔직히 네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외계야 인어야 뭐야. 몰라요. 외계인이야. 자 갈게. 이거 좀 쳐야 되겠다. 자 가요. 자 사운드 형. 아 그거 치지 마세요. 소리 들어가. 소리 들어가. 아니 가만히 좀 있어야 한 거. 아 있어 그냥. 아 정말. 손 내밀고 시키는 거 해요. 아 왜 이렇게 야망이 많아. 아 진짜. 아니 이거 두드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한데요. 아 구직아 내려놔야지. 하지 마요. 가만히 좀 읽어. 아 정말. 내밀고 시키는 거 해요. 형님. 놀러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구직아 내려놔야지. 야 내려놔야지. 하지 마요. 야 구직아. 야 구직아. 고만해. 진짜. 아 빨리 끊어줘요. 고만하라고. 아 빨리 끊어 달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자 다시 한 번. 이거 왜 주는 거야. 욕심내지 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욕심내지 마. 이거는 연령고제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형한테 큰 기대를 안 해. 나 하지 말라고. 내 거야. 나 하지 마. 이거 넣어놓고 여기다 해. 이게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야. 이걸 놔둬. 여기다 놔둬. 내 거야. 아 진짜 저 거주가 진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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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시키는대로 해. 저거. 폭군이 따로 없네 저거. 그냥 시키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자 두 번만 다 갈게요. 네. 자 갈게요. 자 큐. 런닝맨은. 10대. 8대. 아하하. 이걸로 손 다 가리잖아. 그리고 각자도 못 맞췄어. 12세도 혼자 나중에 했어. 12세도 혼자 나중에 했어. 아니 죽잖아. 아니 죽대요 12세가. 죽자신 거야. 아니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죽잖아. 가훈아 씨 화났다. 야 가훈아 씨 괜찮아? 너 빨리 하라고. 알았어. 아니 좀 봤지만 소민이 목소리가 죽잖아. 강도 치면 안 돼요 형. 알았어 알았어. 깡통 뺐어. 야 야. 왜 와. 얘 지금 힘들다고.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형.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아 빨리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알았어 깡통 안 짓게. 아 나 지금 거기 찍나. 아 나 청심환이라도 줘요. 아이. 아 축제잖아 축제라서 그런 건데.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찍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빨리 하고 끝이에요. 이거 5초짜리. 야 이게 하트구나. 아 이거 하지 마. 자 갈게요. 이거 딱 하시고요. 갈게요. 아 털 되게 난리네 이거. 형을 날릴 수 없잖아. 자 이제. 형을 날릴 수 없잖아. 자 이제. 진짜 집중이야.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이에요. 런닝맨은. 12대. 관람가. 유재석 가. 이 X끼야. 야 이 X끼야. 야 이 X끼야. 야 이 X농살 안 해. 야 너. 아 너무 화가 나. 나도 뭘 너무 화가 나. 나 뭐 하는 거야. 아니 저도 뭘 너무 화가 나. 12세 열려 보지 아니야. 도대체 문제야 뭐야. 아 왜 안 되는 거야. 아 나 신발만 좀 벗게. 에이씨. 성 의식거린다고 지금. 자 집중이야.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이에요. 자 집중하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욕심. 욕심이 생기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 대신가 12세. 12세밖에 없는데 뭐 갱진을 내. 야 우린 봐라 우리 마포구 남매. 잘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알아잖아. 욕심을 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욕심 가지지 마. 야 욕심을 내. 마음에서 올라오면 욕심 버려. 다 필요한 사람이니까. 너 그거 내려놔. 어느 거요. 너 그거 가져 내려놔. 누나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건 내 자존심이 지켜줘야지. 알았어. 그래 가져 정도는 괜찮아.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이에요. 여러분 역할 잘해주셔야 됩니다. 런닝맨은. 12세. 관람가. 12세 12세. 아 왜 욕같지. 아 왜 욕같지.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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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12세 12세. 야. 12세 12세 하지마. 12세 12세는.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다 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위치해 지금 다운하시하고. 자 갈게요. 자 우리 마지막. 요번에 되든 안 되든 마지막으로 끝내요. 네. 자 가요. 한 달 갑니다 한 달. 자 이건 딱. 마지막이야. 난 되든 안 되든 요번에 끝내요. 오케이. 큐. 런닝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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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관람가 유재석 바보. 오라럴. 어후에요. 오이고. …